안녕! 연소과 찰떡값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신선합체를 할거에요. 오늘도 합체를 많이 하죠. 저는요. 합체하는 사람같죠. 네오 자기소대 또 또 또 네오 네오 또 또 또 또 네오 자동차 범치나먼 어떻게 될까요? 요건 알죠? 친구들에게 똑똑해요. 많이 알거에요. 저는 똑똑해요. 알겠죠? 이 네오랑 에오 멋있죠? 어 칼 칼이요. 네오 칼 다 끼워줄게요. 다단 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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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 네오랑 그 다음에 어 또 그리폰 저쪽? 그리폰 그리폰을 소개했죠. 소개 안해줄까요? 그리폰 선택해줄까요? 인자 따단 따단 푸시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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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쯔 쯔쯔쯔 푸시푸시 엄청나게 크죠 오우 인자 어 이 미리나가 이렇게 하고 있느네요 오픈 게 어때 미리네 번신 미리네도 자기소개 미리네 잘 봐 얼굴이 안보여져요 미니가 이제 보여줄거죠 미니랑 그리고 또 세찬합체라고 했죠 먼저 무기는 빼줘요 준비 끝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옛날에 한거랑 두개는 똑같아요 미니네는 다를거에요 이쪽 용차 이렇게 여기 자석으로 잘 붙으면 안돼요 이쪽으로 붙으면 안돼요 미니네가 아 미쳐놓지 였어요 계속 계속 깜빡해요 왜 그럴까요 잠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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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으로 안 붙어도 할 수 있어요 소나루 어이구 터트렀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새 준비를 많이 하죠 커피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우리 엄마 아빠도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군지 알아요 엄마 아빠에요 알겠죠 에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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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야지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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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 네 하고있어요 너무 좋고 있어요 너무 너무 그냥 너무 잘 못 자고 있으라고 할까요? 얘 막 미리네 그냥 자동차로 해도 돼요 얼굴이 나와서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 이 구멍 있죠 구멍이 뭐가 여기야 빠졌네요 너무 잘 빠져요 어떡하나 미리네 너무 뚱뚱해서 그런가 봐요 무기가 많았죠 깜짝 놀랐잖아요 또 빠졌네요 언제까지 빠지는 거예요 대체 안돼 언제까지 빠져 진짜 근데 용차용차 용차용차하자 학교는 바로 앞에 있는데 뭐가 없는 게 불편해요 저희 집 거에요 훨씬 아하 주먹 보여줄까요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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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졌죠 그 다음에 이 무기 미리네 먼저 넣을게요 어 미리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머니 감사해요 다행 모기 모기가 보자 이 무기 이 무기는 여기 완전 조그맣한 거 어 에다가 두면 돼요 여기는 알겠죠 네 저는요 이렇게 넣을게요 나다 값을 와요 얼굴이 안보이네요 이제 갈 시간이 됐네요 이제 갈 시간이 됐어요 두 번 봐야죠 오늘은 이걸로 끝 할게요